미적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자,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선택과목 미적분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23번부터 쭉 가볼건데요. 아, 요런거는 말이지 뭐 쉬운 문제지만 우리 미적분 들은 사람들은 뭐 엄청 많이 했던거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돼? 그냥 이거를 극한의 세계에서 보면은 n플러스 2분의 9의 제곱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거 여기다가 루트 이렇게 되는거고 여기 뒤에 뭐가 이렇게 붙는데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없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날리면서 얘를 n플러스 2분의 9라고 생각하면 되는겁니다. 거기에서 얘도 마찬가지지 n플러스 2랑 마찬가지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거야. 그럼 이제 nn이 지워지면서 빼는거니까 2분의 9에서 2를 빼는겁니다. 그래서 이건 암산으로 풀 수 있어요. 2분의 9 마이너스 2 정답은 5번이 되죠. 자, 다음 24번 4개 변수 아, 이것도 이루기에서 스텝 1에서 엄청 했던거네요. 자, xy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나오고 dy, dx 구하는거는 y를 먼저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dy, dt,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3에다가 로그의 t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분모로 일단 오고 한 번 더 미분해서 분자에 곱해주는 얘가 이제 dy, dt구요. dx, dt는 뭐 x프라임, y프라임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예, dx, dt는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건데 아, 이거 목세 미분법 쓰면 되겠네. 그럼 t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앞에 거미 분한 5 곱하기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밑에 거미 분한 2t에다가 5t 곱해주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식정리를 꼭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돼? t가 2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t는 2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얘는 집어넣으면 5분의 4, 3, 12가 되네요. 자, 요고요.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t이퀄 2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5의 제곱이죠. 그래서 25분의 4 더 1 해서 5, 25 마이너스 10에다가 2의 제곱해서 4 마이너스 40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25분의 마이너스 15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 요렇게 된다. 자, 요 상태에서 그냥 이걸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않아? 그러니까 이거랑 요거 이렇게 돼있을 때 분수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정리를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2가 되니까 그게 dy, dx t이퀄 2일 때 자, 요거를 구해주는 거죠. 우리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25번입니다. x가 0으로 가는 상황. 뭐 미적분해서 이 x가 0으로 가는 이 극한의 세계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 극한의 세계가요. 자, 요런 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이 x제곱 빼기 1이 x랑 같다라고 그냥 보는 거야.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같지는 않은데 얘가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이제 요 극한의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거야. 극한의 세계. 선생님 이 식은 어떻게 나온 거죠? 원래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식은 리미트의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면서 x가 0으로 가면 얘가 1백 1 되면서 0분의 0 꼴이잖아. 그러면서 얘가 1이라는 요 교과서 개념이 나오는데 분수인데 1이야.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같다는 거지. 여기에서 극한의 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고 얘를요.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륙에서 이런 것들 다 가르쳐 드렸고 연습을 시켰습니다. 자, 이 x제곱 빼기 1은 여기 ln a 곱하기 x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x자리에다가 뭔가 0으로 가는데 뭐 kx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kx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kx 이렇게 들어가면 또 x자리에 k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상황이 나왔죠. 지금 자, 그럼 이제 얘가 0분의 0 꼴이어야 되는데 이거 집어넣으면 1 빼기니까 얘는 0인데 얘는 지금 뭐지? 0 들어가면 얘가 사라지니까 2의 b제곱 빼기 8이 0 나와야 돼. 2의 b제곱이 8이라는 거네. 아, 일단은 b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군요. 그죠? 얘가 지금 3입니다. 그러면 2의 3제곱 따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 주어진 식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8로 묶어줄 수가 있는 거다. 2의 3제곱. 그치? 그래 놓고서는 2의 a x제곱 빼기 1 분모는 그대로 2의 b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면서 얘가 지금 이제 16이라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의 극한값이 이게 2라는 거네요. 그럼 b가 3인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3에 들어가서 분모는 2의 3x제곱 빼기 1이고요. 분자는 얘만 일단 써서 이제 이 8 빼서 얘가 2인 거야. 얘가. 얘가 2야.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꿔준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지금 2잖아. 오, 그럼 얘 2면 얘는 ln2가 튀어나오는 거고 kx면 kx가 그대로 곱해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언제? x가 0으로 갈 때만 그런 거야. 극한의 세계에서만. 그래서 ln2 곱하기 3x ln2 곱하기 ax 이렇게 그대로 튀어나온 것과 극한값이 같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나누기 x하고 나누기 x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결국 똑같은 거야. 그걸 쉽게 푸는 방법인 거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3분의 a가 2다. 여기 나온 요 2야. 자, 그래서 a가 6이라는 거다. a가 6이에요.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는 거죠? 정답은 3 더하기 6 해서 9가 되겠습니다. 3라운드